자, 이제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갑자기 혀가 꼬였습니다. 수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또 김기현 대표도 인재라고 보고 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종근 실장님 이번 수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40명 가까운 그런 실종 사망자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인재 확실하고요. 또 미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하차도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인재의 총체적인 책임은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있고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태양광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사대강 해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오기 위해서 많은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특히나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이 이미 이번 집중호우 한 달 전부터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된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다가오는데 하면서 특히나 태양광 사업이 집중된 곳이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비교를 한 한반도 지도를 봤을 때 전북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충남, 전남 이렇게 해서 충청도와 전라도가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벌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산비탈에 태양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굉장히 많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라도와 충북과 경북 지역을 굉장히 예로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 비스부터 많은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번에 예천과 관련돼서 채널A 기사를 한번 보셨으면 이렇게 나와요. 채널A가 현장 늪보처럼 나오거든요. 기자가 멘트를 하는데 지금 뒤로 보이시는 곳이 태양광 잔해들입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잔해가 있다는 건 산비탈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바로 태양광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서 예천 지역의 벌목 당시에 인공위성 사진들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됐나. 저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21년도 2023년도 이런 사진들을 계속 보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계속 벌목을 했어요. 예천의 산지형에서도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보입니다. 산이 벌체된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보면 2017년도에서 2020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더 많은 벌목한 어떤 나무수만 해도 259만 그루가 벌체됐다. 이런 데이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지금 아직은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 후속 기사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곧 태양광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벌목을 했고 산비탈을 깎아 냈는지도 나올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오성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오성 지하차도도 사실상 환경단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2020년도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걸 하려고 했어요. 이시종 지사가 충북도에. 그게 바로 미호강이 범랑하지 않게 만들려고. 이시종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시종 마저도 사실은 이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인공습지 조성을 해서 수지를 개선하려면 보호 그러니까 재방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환경단체들이 너 지금 제2의 이명박 되려고 하니 하면서 이거 제2의 사대강이다. 라는 식으로 반대를 해서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인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뿌리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이것을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라고 뒤늦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미호강을 재방을 보강하고. 제대로 보강하지를 못했다. 네네. 그래서 수량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시종 지사의 전체적으로 충북도를 그렇게 만들려는 그걸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북주사파 또 좌파들이 입만 열면 환경이니 생명이니 이런 것들을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생나무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그렇죠. 그게 무슨 목재로 쓰기 위해서 수량이 어느 정도 된 거를 계획적으로 벌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생나무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그럼 반환경적인 반생명적인 짓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짧게 말씀드리면 청송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게 청송에서 반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못 세운다. 물러가라. 이런 현수막들을 봤어요. 그게 풍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는. 아니 왜 풍력은 환경 아닌가요? 친환경 아닌가요? 했다가 거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은 거예요. 이 풍력을 한 번 하려면 그 마을이 완전히 주변의 어떤 마을들이 전부 소개된다. 왜? 그 소음 때문에 살지도 못하고 그 일대의 나무들하고 다 집안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완전히 사실은 반환경적인 공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3년 전쯤 되는데요. 임이자 의원 있죠? 네. 한누이 관사는 임이자 의원하고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장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풍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리가요. 막 쨍 소리가 나는 게 아닌데 우웅 하거든요. 이게 24시간 우웅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가까이 가면 엄청 크게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못 살아요. 소도 못 살아요. 축사. 축사들이 전부 다 소개되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못 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근처에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를 때는 마을 근처에도 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알려지면서 마을 근처는 못 둡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때는 아예 먼 바다에다가 풍력발전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건데 제가 임이자 의원하고 찾아갔던 곳은 산중턱이었어요. 산중턱에 길도 없는데 작은 임도가 나 있는 데를 사룡구동차 아니면 못 올라가는 데를 사룡구동차를 타고 갔어요. 올라갔는데요.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울창한 삶임인데 그걸 전부 다 죽여놨어요. 그렇죠. 이게 벌목을 위해서 나무를 잘 질서 있게 자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구 파헤쳐버린 거예요. 파헤친 것이 넓이가 엄청 넓어요. 왜냐하면 풍력발전소 하나 가지고 프로필러 하나 가지고서는 전력이 안 가요. 불가능하죠.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대 전체 거의 산 하나를 전문용으로 완전히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보는 것만으로 처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풍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 폐기물도 사실상 수명이 다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거기 패널들 그러니까 태양강의 패널이라든지 또는 풍력의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집안에 굉장히 악성 그런 기운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 수재가 오성 지하차도 수재는 미호강 범남만 안 됐어도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곳이었거든요. 미호강 범남은 재방을 높이 쌓아서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또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은 다 저게 언제 넘어올지 몰라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사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 반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럼 언제 터져도 터질 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예천이라든지 산간 지역의 비탈의 산사태 이거는 태양강과 직간접적인 연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기회나 해를 만났다는 것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아니 나라에 수해가 나서 이렇게 난리인데 왜 귀국 빨리빨리 안 하고 연기까지 해가면서 우크라인을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 수재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연계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지금 대통령이 있는 곳이 사실은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재난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반기했다. 그런 시간에 아예 다른 일을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현지에서 계속 다 국민들이 알지만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남아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들의 역할 재난본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는 것. 기사 다 보셨을 겁니다. 그곳에 있던 이곳에 있던 재난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거 다 아실 테고요. 두 번째 지금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지만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 있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력을 이야기할 때 g8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g7에 플러스 1 내지는 최소한 g10까지도 그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규모가 있다고 했을 때 g7 국가의 모든 국가의 원수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 한 번 이상 갔습니다. 이미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갔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이 내용이더라고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가려고 했는데 바로 물나리가 나서 이탈리아에 물나리가 나서 하루 급하게 돌아왔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멜로니는 이미 5월 달에 그랬다는 건데 멜로니는 이미 2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기차로 극비리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이미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 한 번 만나려고 했다가 못 만났어요. 이게 기밀이 세서 그래서 만난 사실이 있고 멜로니는 극우입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극우정당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 혹시나 친러가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가 만나면서 g7 그러니까 g2와 나토의 입장을 대변하였어요. 자신의 정당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또다시 만날 아주 절박한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보리스 존슨이 세 번 그다음에 두 번째 후임 대통령도 두 번 다섯 번 이상 만났습니다. 즉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기억하기에 어떠한 전쟁도 그 후에 재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만큼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얼만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그 재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느냐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우리는 이탈리아는 바로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거기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미 이번에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즉 폴란드에 가서 재건과 관련된 발표를 하고 그 즉시 우크라이나로 가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그런 작업 프로젝트였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수제 상황과 대통령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공격을 하는 것은 먼저 종북주사파들이 억지로 공격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공격이긴 합니다만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대통령실이 누가 그랬는지 하여튼 관계자 말이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달려간다고 해서 수제 현장에 뭐가 바뀌냐 이런 투협 발언을 불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괴담 수준의 공격을 해대는 종북주사파들이나 또 그렇다고 거기에 그런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대응이나 이게 참 보기가 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 팩트가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화상회의하면 회의가 아닙니까? 요즘은 정상회의도 다 화상으로 하잖아요. 지난 3년간 팬데믹 때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어디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뭐 있습니까? 거의 다 화상으로 다 회의하고 결정하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대통령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주요 참모들이 함께 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중대본회의도 주제하고 그런 거를 빤히 보면서도 대통령이 왜 거기 있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좀 당당하게 종북주사파들의 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다음에 두 번째는 중대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대본 본부장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죠. 아니에요. 본부장은요. 행안부 장관이에요.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 지금은 탄핵 소추 중이니까 행안부 차관이 중대본부장인데 이 본부장의 판단으로 이거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합니다.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사안은 행안부에 맡겨둘 일이 아니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총리가 직접 지휘하시오 하면 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김부겸이가 중대본부장을 맡았고 정세균이가 중대본부장을 맡았던 거거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대본부의 본부장을 한도수 총리가 맡아서 지금 이거 다 지휘하고 있거든요. 이미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 대신 행안부 차관이 맡으면 되는 중대본부장을 총리가 맡아서 현장에서 모든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국가는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인재가 있었어. 이거 인재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도로. 수제 대응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컨트롤타우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중대본이 움직였는데 무슨 컨트롤타우가 따로 있어야 되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했던 것도 바로 이 중대본회의입니다. 다른 회의 한 게 아니에요. 중대본회의를 총리가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데 NSC 상임위원회 열면 국가안보실장이 회의 주재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불쑥 가면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우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자꾸 무슨 방어적으로 대통령이 갔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뀔 게 없는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냐. 정말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들이 이번 수제로 사망자가 더 날 거 아닙니까? 더 날 수 있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500ml 더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성 지하차도만 해도 그 옆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됐는데 지하차도에서 휩쓸려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수색이 95% 가까이 다 됐으니까 정말 추가로 희생자가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전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여기서부터다. 또 여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경계를 잘 설정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안 한 일까지 욕을 먹거나 다 해놓고도 욕을 먹거나 이런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의 비서에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그런 논평 때문에 괜히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듯이 이를테면 말이에요. 홍준표 골프 친 거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고 죄송하게 됐다고 넘어가면 되지 조용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바닥바닥하니까 이게 또 결과적으로 홍준표 개인이 욕먹고 많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게 다 대통령한테 부담이고 범죄 여권한테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그런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태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갔는데 그것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잘못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사실 억울하다. 이게 명쾌하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문제가 됐던 건 기자들이 그러니까 국회에 왔어요 오늘. 그래서 국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는데 홍준표 시장 특유의 반업법 그리고 공격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적인 그런 언사들이 더 화제가 돼서 짤, 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밈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욕을 먹는 건 내로남불이에요. 왜 내로남불이냐 하면 홍준표 지사가 두 번에 걸쳐서 민주당의 골프 행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경선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를 했을 때 저는 비교를 안 되죠. 당연히 비교 안 되죠. 이해찬은 벌써 몇 번째 총리 시절에 산불 났는데도 골프 치고 했던 사람입니다.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소환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퇴라라고 얘기했고요. 또 2009년도인가요? 민주당 의원들 한 6명이 동반해서 태국 골프로 갔을 때 그때도 원내대표였어요. 그래서 비판을 했는데 그랬으면서 왜 자기는 지금 저렇게 변명도 안 하고 저렇게 시인을 하지 않느냐 사과도 안 하고 저렇게 뻣대고 있느냐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가장 발빠르게 현장에 간 사람이 원희룡 장관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도로 상황과 관련해서 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어가지고 하나는 휴기죽 웃고 쫓아다니던 충북도 국장 국토부 관리도 아니고 충북도 국장이었습니다. 현장이 충북청 북도니까 충북도 국장이 담당 국장이 브리핑을 위해서 도로가 나온 모양인데 그 왜 그렇게 휴주기죽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한 커트예요. 커트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있으면 더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맥락이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어떤 부분도 없었고 뒤에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동영상 부분에서 입이 벌어지고 웃는 듯한 표정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저기 공무원들 말이에요. 언제 어떤 사진이 찍힌다 찍힐지 모른다는 거 좀 제대로 주제하고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공무원 일할 때야 휴주꾸리든 뭐 하든 그게 뭔 상관이 없었어요. 이렇게 큰 참사가 터지고 현장에 나가면 정말 수십 군데 카메라가 언제 어떤 장면을 찍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나가야지 국장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이미 사진으로 딱 각인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무슨 수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저쪽 민주당의 김남국이니 황운하니 이수진이니 하는 몇 명의 의원들이 대전에 물난이가 난 장면이 뒤에 화면에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안돼서 하는 사진이 올라와서 완전히 그때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 아마 비판을 받는 게 그 대목이죠. 견인차가 왔는데 짧게 하겠다 짧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 이게 앞뒤가 마치 짧게 하겠다는 게 견인차한테 너 지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이게 연결이 돼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어떤 기사에 의하면 사실 원장관은 새벽역에 혼자서 기자들도 같이 가지 않고 혼자서 그런 현장에 다녀온 그런 스토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고쾌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원장관의 경우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까 그 웃는 장면과 함께 겹쳐서 비판을 지금 계속 침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습니다. 하도 좌파들이지 않고 과학스럽게 달려드니까 원희룡 장관의 페북 글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위해 견인차 출입을 막았다는 기사와 영상이 모 언론을 시작으로 여러 경로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사이고 매우 유감입니다. 당시 저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러니까 인터뷰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간 게 아니죠. 당연히 현장에 간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기자들이 애호 싸버린 거예요.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뒤에서 견인차가 오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당연히 돌아서 있었으니까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고 상황이 매우 소란스러워서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짧게라고 말한 것은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들한테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거 여기서 길게 인터뷰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합시다. 라고 기자들한테 짧게 라고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인터뷰는 짧게 라고 기자들한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초 후에 보좌진으로부터 지금 뒤에서 견인차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옆으로 비켜섰다는 겁니다. 기사가 나간 뒤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그 기사가 삭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사태수습에 노력해야 할 때에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일단 페북글에 이렇게 올렸어요. 원인용 장관의 페북글을 보면 당시 정황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 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이었고요. 현장에서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서 내가 기자회견 하겠소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기자들이 쫓아가서 현장 상황을 장관이 파악하는 모습을 일단 보고 그다음에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현장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질문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또 기자회견을 위해서 공간까지 실내까지 돌아온다 그러면 이미 굉장히 시간도 많이 늦고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사실 원장관이 짧게 하자 빨리 짧게 끝내자 현장이니까 라고 이야기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뒤돌아서서 뭐 이렇게 한테 나 짧게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장관이. 참네 정말. 그걸 하려면 어쨌든. 아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런 오버가 나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라도 사실이 그렇지가 않다고 써야지. 그게 기자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기자입니다. 기자들끼리는 서로 짬짬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희룡 장관이 공작이잖아요. 특히 그런 진영 쪽 어떤 진영을 추구하는 그런 언론들한테는 공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증폭하는 것을 다른 기자들이 말리지 않고 또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게 저도 안타까운 거죠. 비겁한 기자들이지. 알겠습니다. 저는 차제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발언 좀 하세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발언 좀 하세요. 그걸 기사로 쓰는 건 그렇지만 기자 수적 같은 건 쓸 수 있거든요. 당시 현지 상황을 취재했을 때 취재 후일담처럼.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하다가 다시 수재로 왔는데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수재가 났는데 우크라이나 가느라고 귀국을 연기했다. 이런 식의 시비는 정말 이건 황당한 시비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이게 수재와 연계시키기 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격은 주로 어떤 거냐면 러시아랑 전쟁하려는 거냐 이런 비난이었거든요. 그 점은 좀 제대로 정색을 하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 러시아와의 전쟁은 지금 g7 국가가 전부 다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가서 만난 사람은 또 인도네시아 위도도 조코 위도도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총리도 만났어요. 그럼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아니 인도네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칭성을 해요. 그쵸 어느 나라 대통령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의 전쟁은 사실상 이럽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 중국의 지원을 받은 아프리카 국가 이외에 러시아의 침략을 붕괴하지 않은 국가는 없거든요. 그건 침략을 전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가치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정한 상식의 범위 속에서 이런 침략 전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쟁을 벌이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러시아를 눈치 보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만 러시아의 눈치를 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것도 비살상 무기와 인도주의 지원과 재건과 관련된 협력을 약속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면 러시아랑 선전포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 그러면 6.25전쟁 때 유엔 16개 국가는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16개 국가를 싫어하죠. 제가 보기에는 유엔사를 해체하고자 하는 문재인의 심사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한테 왜 개입해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민주당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중립국이거든요. 우리 중립국 하자. 스위스처럼 오스트리아처럼 스웨덴처럼 핀란드처럼 그래갖고 평화지대를 만들자 한반도. 그래서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 북한과 우리가 한 대 손잡고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어떠한 그런 미국 소련 미국 러시아 중국에 기대지 말고 살자. 이게 김동춘이니 김종철이니 영남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웨덴하고요. 핀란드가. 스웨덴은 209년 만에 중립국 지위를 벗어던지고 이번에 야투에 가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꼴떼려요. 문정인이라는 자가 갑자기 무슨 저기를 하더니 무슨 포럼 같은 걸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과 핀란드 때문에 전쟁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국으로 남아서 러시아와 서방에 완충지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립국을 지금 탈퇴하는 바람에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위기가 가속하는 건 러시아의 침략 야욕 때문이지 그것을 209년 동안 불안에 떨면서 이번에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서방에 진영의 동맹으로 가입한 스웨덴 때문입니까. 스웨덴이 지금 침범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각 속에서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뉴노멀 그러니까 신냉전을 벗어나서 지금 완전히 약육강식으로 침범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대항해야 한다라는 그런 시각을 지금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겠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 전에 지난번에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젤렌스키 남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초청을 전하고는 갔다고 그래요. 그 후에도 외교 통로를 통해서 방문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나갈 때도 이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랑 바로 국경이 닿아있는 나라라서 혹시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는 것 아니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또 해외 외신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실의 공식 답변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 그럴 때는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대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방문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건 워낙 보안 또는 경호 안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줄곧 고민했던 문제인 거죠? 제가 알기에는 고민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거의 다 한 다음에 극비 보안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영공 보안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 속에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사실은 여러 나라에 도움을 받아야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서 우리 대통령의 보안, 안보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대통령을 지키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돌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나토라든지 또 폴란드라든지 직접적으로 폴란드라든지 여러 국가들에게 극비로 어떤 약속을 받아내거나 혹은 영공의 제압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전부 다 통제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한 달 전까지 고민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제가 한 번 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떤 돌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UAE에 이명박 대통령이 갔을 때 엠바고가 한 번 붙었습니다. UAE 원전과 관련돼서 엠바고를 붙였는데 절대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왜 주식 사고 할 수가 있어요. 한전 주식 사고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고 출입기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절대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딱 하나 데스크한테는 얘기라. 데스크하고 약속을 해라. 회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흘 동안 엠바고를 붙였었습니다. 제가 현장의 기자들하고는 전화 안 해봤지만 기사 상황을 봤을 때 딱 그때의 어떤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출입기자단이 대통령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핵심 기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충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보완을 했을 겁니다. 언론사도. 언론사들이 책임지게 그거를 완전히 극비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줬을 테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갔다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방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폴란드까지 갔는데 우크라이나에 가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후에 우리가 외교적인 어떤 부분들 우리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gac 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폴란드까지 갔는데 가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이었다. 또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레트로가 계속 우리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트로니아 폴란드 일정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격 무박 3일 일정은 워낙 타이트하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동하는 데만 27시간이 걸렸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키우에 머무른 시간은 11시간밖에 안 된다니까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시간 부차시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별로 또 뒷얘기도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리트로니아 폴란드 여기 일정 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거짓말 공격이 지금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정리에 앞서서 저는 아까 박사님이 비판한 부분 대통령실이 이걸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라는 것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호객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뭔 그런 말을 쓰지요. 어떻게 호객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쇼핑샵 갔다. 아니 그 말을 진짜로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일단 보도로 그렇게 됐는데. 보도가 그렇게 됐는데 아직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도상으로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이 물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을 구입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난리가 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극한 호우가 집중적으로 퍼부었던 시점은 13일 정도예요. 그래서 14일로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나기 시작한 건 14일부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명품샵 거짓 기사가 포착된 시점이 12일 날 현지 언론이거든요. 현지 언론. 그런데 12일자 언론에 보면 바로 전날 11일 날 쇼핑을 한 거예요. 11일 날 여러 일정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 일정 속에서 한 일정이 지금 언론에 난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11일 날 편집샵이에요. 명품샵이 아니라 편집샵에 들렀습니다. 그 편집샵이라는 게 뭐예요? 편집샵. 두 번째가 돈 호화롭게 명품샵을 들렀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구찌, 에르메스 이런 브랜드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모네스라는 이게 리뚜아니아어라 제가 제대로 발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매체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그 샵이 명품샵, 무슨 구찌 이런 명품샵이 아니라 리뚜아니아에 유명한 리뚜아니아 내에서 유명한 그런 디자이너, 그런 옷을 패션을 하는 브랜드가 만든 샵인데 편집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다 함께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가서 구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공간을 편집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런 명품들을 줄 서서 지금 막 사서 사고 이런 곳이 아니고요. 그런데 통상 명품샵은 지구들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도 다른 거랑 섞어서 팔지 않잖아요. 아니. 한 매장에 구찌 가방이 있고 에르메스 벨트 있고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샵이면 다 명품 브랜드만 파는 고유의 명품샵을 우리가 명품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건희 회사가 갔던 곳은 그런 명품샵이 아니고 리뚜아니아 브랜드 리뚜아니아 브랜드고 그리고 여러 브랜드가 함께 전시되어 있고 함께 하면 전시되어 있는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편집샵이었다는 거죠. 네. 편집샵을 들은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즈모네스라는 매체에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난리나는데 명품 쇼핑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명품 호화 쇼핑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세 번째 이게 현지 언론이 보도할 정도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민주당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명품샵에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미국 영부인이나 서방의 영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호텔 신라 호텔에 머물다가 명품샵에 갔어요. 욕먹을 우리가 욕먹는 욕을 할까요 그 기사를 그냥. 아니 돈 써주니까 고맙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 예를 들자면 신라 면세품이 굉장히 미담이 될 겁니다. 영부인이 왔었다고. 예를 들는데 문제는 이 기사의 핵심이 이거예요. 제목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 기사가 한국의 영부인은 50대로서 스타일의 아이콘이다. 스타일 아이콘이다. 이게 제목이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녀의 세련된 취향은 마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하면서 외신도 아주 그녀를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다음 행사를 쭉 얘기해요. 로맨스 대학에 가서 세종연구소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런 어떤 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날 쇼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리뚜아니아를 좋아하는 것 같다. 와서 물론 영부인이 오니까 그다음 손님들을 좀 통제를 했는데 안에 있는 손님과 대화하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나눴다.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편집샵의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 감사를 느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수준의 사람이 방문한 적이 없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30년 이상 사업을 해서 이게 합당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좋은 기사네. 좋은 미담같이. 그러니까 리뚜아니아의 편집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어쨌든 지금 이걸 거짓말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점도 거짓말하고 편집샵을 명품샵이라고 거짓말하고 명품 호화 쇼핑을 했다. 호화 쇼핑을 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자파들이 이걸 아주 선정적으로 퍼뜨립니다. 기자들도 대통령실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미 정쟁화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가 팩트를 얘기해도 그게 정쟁의 소재로 오염되지 않겠냐. 노코멘트 하겠다. 이랬어요. 이 대통령실의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대응한 부분에 대응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저는 이해는 가요.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근 한 2년여를 뭐라고 얘기해도 그렇죠. 기승전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들은 사실을 밝히는 거 그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흙탕으로 만들고 지네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냥 낙인 한 번 찍고 빠져나가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하든 언론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어요. 한 번 낙인 찍었으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얘기한들 먹잇감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호소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 기사도 보면서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이렇게 움츠러들면 더 물어 뜯어요. 더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해법이 아닙니다. 시점이 다르다. 시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거는 명품샵이 아니고 편집샵이다. 뭐뭐 샀다라고 공개해도 돼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반응 다 공개해도 됩니다. 저는 갔다 온 다음에 언제나 놀란 게 현지 언론들과 관련된 정보를 좀 받아요. 제가 취재도 하고요. 순방 때마다. 그러면 그 현지 언론들이 사실 많이 여러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톤들이 참 고마워하거나 참 지금처럼 미담으로 바라봐요. 이미 윤 대통령의 코드 이번에 갔을 때 보셨잖아요. 상원의원들이 거리에서 만났는데 저쪽에서 아메리칸파이 노래를 합창을 해주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문화적 코드인가가 이미 드러났고요. 그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또 김건희 여사도 지금 이 기사에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대통령 보좌하고 또 마지막 대목이 이거예요. 장애인과 반려동물 기후변화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이 김 여사가 상당 부분 k-컬처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다라는 대목도 나와요. 이게 바로 현지의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든 순방했던 여사에 대한 인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좀 더 당당하게 하자. 그런 취지의 주문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이에요. 일본인들도 반대하고 있다. 오염수 오염 처리수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일본인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정북 주사파들이 그동안 쭉 해왔어요. 또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후쿠시마 어민들은 자기들이 당장 어업하는 곳에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다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이게 팩트는 뭡니까? 제가 두 가지의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일본의 지인들한테 좀 도움을 받았어요. 일본의 지인은 한 사람은 우리의 무역과 관련된 기관의 일본 지사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현지에 있는 우리 신문의 특파원이에요. 이 두 사람으로부터 현지의 어떤 분위기에 결정적인 어떤 몇 가지 기사들을 해석을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본 기자협회보의 기자의 취재 뒷얘기예요. 름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그냥 현이잖아요. 그 안에 마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마을들 실제로 제1고로와 가장 가까운 마을들의 주민들이 가장 가깝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 기사 속에 후쿠시마 현 내 3개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육상 보관을 얘기하잖아요.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마을들이 돌아오는 떠난 주민들이 돌아와서 이 마을들이 살아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육상 보관은 영원히 우리 마을들을 폐쇄시키는 거다. 고립시키는 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방류 받아들이겠다. 방류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지 고립되는 것과 풍평 피해. 풍평이라는 게 우리나라 한자도 있습니다만 주로 일본에서 쓰는 건데 바람풍에 평가할 때의 평이에요. 즉 헛소문, 소문, 괴담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수산물을 안 먹게 하거나 이런 것들 풍평 피해가 가장 걱정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들이 고립되고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것. 영원히 이게 걱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풍평 피해가 걱정이고 우리는 빨리 방류하고 빨리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폐로잖아요. 이 폭파된 고로들을 어떻게 빨리 폐쇄하느냐가 일본 정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앞당겨라. 제발. 그래서 이 마을들을 살아나게 해라. 우린 떠날 생각이 없다. 라는 게 마을 주민들의 아주 절규였어요. 그 기사들을 보면. 제가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1년 후에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 후쿠시마 갔다 왔는데 샌다이 지역도 돌아보고 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들은 어디로 가려는 거냐. 나 여기서 나서. 갈 데도 없다. 죽게 되면 여기서 죽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풍편. 풍평. 풍평. 그러니까 소문 괴담. 그러니까 저를 초청한 것도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보지도 않고 거기 가면 방사능 오염돼서 다 죽는데 라고 하는 국제적 괴담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직접 보고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는 겁이 났죠. 아니 거기 가면 위험화되는데. 그런데 총리실이 쭉 설명하는 걸 듣고 내가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야말로 그 지역에 사는 후쿠시마 현과 그 일대 샌다이 그쪽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괴담에 정말 직접적인 피해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민들 얘기고요. 두 번째 기사들은 전어련 현어련이라고 해서 전국 그러니까 일본의 단체입니다. 어민들의 단체예요. 전국 어민협동조합 이런 그런 풀네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걸로 민주당은 언제나 얘기를 해요. 어민들이 전부 다 반대한다라는 게 전어련과 현어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어련과 현어련의 가장 최신 기사를 봤어요. 그게 이제 일본의 환경부 장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장관이 끊임없이 전어련 관계자를 만나고 현어련 관계자를 만나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현어련은 후쿠시마 현의 어민들의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어련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투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역시 풍평 피해고 풍평 피해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일본 정부가 우리를 도와줄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괴담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대응해 줄 거냐라는 그것만 있으면 우린 받아들이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미오리와 아사히 신문들의 사살하고 칼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들이에요. 왜 분노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iaea 를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한테 이걸 왜 떳떳하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가 그런 내용들. 왜 한국의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쟁을 일본에 와서 하느냐. 이 두 가지로 질타를 하는 그런 대목들을 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일본도 반대하는데 왜 우리가 찬성하느냐.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을 제가 본 여론조사는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방뇨 찬성이더라고요. 요미오리 신문 조사예요. 그리고 후쿠시마형 근처에 어민들이 좀 반대를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어련 전어련 쪽에 그런 입장이 초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바뀌고 있다. iaea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평이라고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우리가 괴담 때문에 멍드는 것과 똑같이. 일본 주민들 일본 어민들도 바로 그 괴담 때문에 지금 고생고생하는데 그 괴담을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이웃나라인 한국의 야당들이 와서 지금 계속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iaea가 매수당했다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종국주사파들이 국제적으로 정말 나라망신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 이종호 실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시대가 있고 지금 신냉전에서 도달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노멀에 역행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냉전 시대를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냉전 시대에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왜 갔느냐고요. 바로 뉴노멀에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용진단 이종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